요즘 다이소 화장품 참 대란이죠? 저도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들 위주로 한번 쫙 써봤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성분 잘 담고 제형도 잘 뽑은 그러한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아무거나 좀 골라서 쓰셔도 어?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은데? 라는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시카 카밍 토너 패드입니다 이 안에는 100메가 들어있는데요 5,000원입니다 다이소 화장품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임상실험 같은 거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용기에서 많이 절감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토너 패드의 용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집게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생적으로 써볼 수 있다라는 점이 참 장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 주로 이루고 있는 성분은 바로 병풀 추출물입니다 이 안에는 병풀 추출물 15%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희석된 용액의 함량으로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액티브 함량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있는 그 성분 자체 함량에 대해서만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뀐 법대로 표기한 그런 화장품들과 기존에 생산해놓은 제품들이 다 공존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 안에는 15%의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제 판단에는 아마 기존의 화장품법대로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제품을 열었을 때 그리고 제품을 사용할 때 티트리의 향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병풀 추출물이나 티트리입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용도로 처음에 입문자로 저는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풀 추출물이나 티트리입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추출한 식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나 티트리입 외에 다른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더 비싼 제품들로 갈아타기 전에 저는 이렇게 가성비템으로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토너패드로서도 참 잘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제품이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저처럼 지금 너무 아껴서 바르지 마시고 그냥 턱턱 바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팩토처럼 쓰셔도 되고 닦아내는 용도로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닦는 토너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너패드라고 해도 전 무조건 올려놓는 형태로만 쓰기 때문에 티트리입이나 병풀 추출물은 언제 쓰면 딱 좋을까요? 트러블이 올라왔거나 여드름이 시작되려고 한다거나 진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병풀 추출물이나 티트리입 들어간 거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템으로 이 두 가지 성분을 경험하고 싶고 트러블이 좀 잘 올라오고 지성피부다 라고 할 때 이 토너패드 쓰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토너패드 자체가 아주 크진 않고요 한 6cm 정도 되는 크기의 토너패드입니다 얇기는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밀착감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났을 때 촉촉함이 우선 가장 먼저 느껴지고요 피부를 바짝 말리거나 피지를 말려주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성이나 중복합성 피부가 쓰기에 딱 알맞고 트러블이 시작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뾰루지가 좀 이미 올라왔다 라고 했을 때 티트리와 병풀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제품은 앰플입니다 드로피 잡티 말끔 앰플 40ml짜리고요 5,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임상실험을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제품이 참 괜찮다라고 느낀 것은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을 다 받았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아데노신으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제 생각에는 2에서 3%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초반인 분들이 저는 이 제품으로 한번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어떤지 비타민C 유도체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한 용도로 저는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럼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산뜻한데 그래도 촉촉함은 그대로 피부 위에서 남겨주는 그러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 저는 쓰시기에 딱 알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판테놀과 병풀이 추출물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성분들의 함량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미백 기능성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의 장점이 있었어요 2%에서 3% 들어갔을 때는 피부 장벽을 개선해 준다거나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을 좀 막아준다거나 그러한 역할을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부의 상태를 좀 맑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용도로 저는 이 제품을 쓰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소듐 아스코브 포스페이트 아스코브 게시드라고 하는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부를 좀 밝게 해주는 그러한 용도의 성분들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크림입니다 마데카 21 테카솔루션 수딩 크림인데요 이 제품도 5,000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5,000원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품 안에는 타임꽃잎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킨스티컬즈 세럼 소개하면서 피토코레티브라는 세럼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 설명하면서 타임꽃잎 추출물을 한번 살짝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타임꽃잎 추출물은 우리 피부에서 해주는 역할이 피부에 좀 진정해주고 붉음증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좀 눌러주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 성분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풀 추출물과 병풀 정량 추출물도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씨어버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가볍지 않은 그런 크림입니다 제형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쫀득한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두껍게 뭔가 막을 한번 탁 씌워주는 느낌이 나는데 아마도 그 느낌이 드는 것은 씨어버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선크림이나 아니면 다른 기초와 함께 이 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봤더니 약간 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바르는 양이나 바뀌는 제품에 따라서 밀릴 때가 있었어서 저는 이 제품은 저녁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토코렉티브와 같은 타인 꽃잎 추출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타인 꽃잎 추출물이 나한테 좀 잘 통하는지 내 피부에 그 역할을 해내는지 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볼 때 저는 이 크림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볍지도 않은 중간 어딘가쯤에 제형을 잘 잡은 제품이어서 병풀 추출물이 메인인 성분의 크림을 써보실 때 저는 이 제품이 또한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VT 슈퍼 히알론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앞으로 여행 다닐 때 기내 안에서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박스 안에 6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당 4mm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스킨케어를 할 때 보통 한 1mm에서 1.5mm 정도 두툼하게 바르고 잔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4mm면은 꽤나 많은 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기초케어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기내 안의 습도는 20%에서 2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스킨케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내 안에서 시트마스크 올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트마스크가 좀 번거롭죠 그럴 때 이렇게 슬리핑 팩 같은 걸로 마지막 단계에서 탁 올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분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슬리핑 팩을 쓸 경우에는 그 수분을 꽉 피부 부위에서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보습 관리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성분이자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리핑 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도구 없이 손으로 바르는 게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을 봤더니 판테놀과 히알루론산은 0.0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천연 보습인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좀 부족하고 푸석푸석하고 수분이 꼭 필요한 환경에서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이 제품의 진가를 제대로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시카 슬리핑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보습에 전문가고 하나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 좀 재생 쪽이 중요한 건지 보습 쪽이 중요한 건지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제품은 촉촉해요 그리고 사용감도 비슷합니다 물론 향은 좀 다릅니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 한 부분만 다르지 사용감이나 사용성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나와 조금 더 잘 맞는지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시카 슬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소개한 닥터자르트의 슬리핑팩이 있었습니다 닥터자르트의 슬리핑팩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별도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제품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트레알로우스 그다음에 병풀 정량 추출물 병풀 추출물 병풀 입 추출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슬리핑팩으로서 참 잘 만들어진 그래서 피부에 좀 재생이 필요하고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싶을 때 닥터자르트의 슬리핑팩 마스크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성이나 중복함성이 쓰시면 훨씬 더 잘 맞는 그러한 제형이자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부 고민들, 트러블들 있으신 분들이 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좀 비싸죠 저는 VT 시카 슬리핑 마스크도 잘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둘 다 써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혹은 조금 더 비싼 제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단계에서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가지 워시오프팩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제형만 봐도 참 신기하죠 이 안에는 이대베논이 좀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이대베논의 함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베논을 고르실 때는 함량을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추후에 이대베논 한번 쫙 짚어드릴 텐데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 제품 안에는 금도 있습니다 포트마리 골드꽃 추출물 이 성분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피부의 진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로얄 젤리와 꿀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꿀에 들어가 있는 영양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별도의 그런 세럼 같은 거 바르시지 마시고 피부 자체에 그대로 올리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꿀이나 금 요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피부의 진정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 자체에 올리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지나면 바짝 말리는 그러한 제형이 아니라 요거는 아직도 굉장히 촉촉하죠 그래서 고대로 씻어내면 되는데 요 제품이 조금 번거로운 것은 닦아낼 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훌훌 털어지는 그러한 워시오프 팩이 아니어서 닦아낼 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래도 쓰고 나면 상쾌하고 촉촉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제품이어서 하나쯤 사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저의 경우에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핑크 칼라민 워시오프 팩이에요 이 제품 분홍색이죠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러한 제형인데요 저는 그냥 한 두 개 정도 쓰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두툼하게 바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제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안의 주성분이 바로 칼라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벡틴 설명하면서 한번 칼라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는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칼라민의 주성분은 징크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이고 징크옥사이드가 가장 잘하는 것은 피지를 쫙 하고 흡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워시오프 팩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진짜 가성비템이고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서 쓰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싹 워시오프 하시면 되는데 유난히 피지가 많이 올라왔거나 지성피부고 평소에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칼라민 성분 쓰시면 홍조도 낮춰주면서 피지를 흡착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워낙 가격이 좋은 제품이라 저는 쓰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셀린 마스크팩인데요 저는 그중에서 갈색이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셀린팩 같은 경우에는요 올리브홍에도 있고 다이소에도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이소가 훨씬 더 저렴했어요 그리고 낮개로도 살 수가 있었어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세라마이드 하나는 마데카소사이드 하나는 히알루론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고른 것은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이 가장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갈색 마스크팩이 가장 좋다라고 뽑았던 가장 큰 이유는 페트롤라툼의 함량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어요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셀린 성분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한번 논문을 봐야겠죠 바셀린이 각질층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참 재밌는 것은 논문의 전제가 우선 바셀린은 나쁘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화체성이어서 경피 수분 손실을 차단하고 수분을 가두지만 장벽을 교란해서 피부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라는 전제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바셀린은 장벽 회복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되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바셀린은 투과하지 못하게 막을 형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회쇄적인 그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장벽 복구를 허용을 한다 이러한 논문의 결과로 볼 때 바셀린이 장벽 회복도 해주면서 보습의 역할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바셀린의 함량이 세 가지 팩에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팩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판단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의 혜택을 저는 보고 싶어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고 세 가지를 다 써봤을 때 제 기준에는 이 제품이 가장 촉촉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셀린이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제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셀린 자체를 얼굴에다가 막 팩으로 올린다거나 그렇게 쓰시진 마시고 팩 자체로 안전하게 잘 만들어진 거 검증된 거를 먼저 쓰신 다음에 차차 올려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데카솔입니다 제가 마데카솔을 좀 쉽고 간단하게 구분도 해드릴 겸 다이소나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마데카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지금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것은 사실상 상처를 치유하는 용도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세 가지 연고 모두 병풀 정리한 추출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1%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항생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좀 압출하고 났을 때 혹은 여드름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점처럼 콕콕 찍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상처가 났거나 까졌거나 그랬을 때는 약국에 가셔서 이 마데카솔 케어라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복한 마데카솔이라고 적혀있는 이 제품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진행된 거 상처가 나고 나서 염증이 시작됐다 라고 할 때 바르시는 것이어서 복한 마데카솔까지도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졌거나 상처 났거나 피가 보인다 라고 하면 새사라 솔솔이니까 마데카솔 케어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압출하고 났을 때 너무 큰 상처는 아니죠 그럴 때 병풀 정량 추출물 1%로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제품 초록색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또 이 제품이 병풀 정량 추출물 1%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연고인데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막 팩으로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연고와 화장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렸었죠 연고는 오일 기반이기 때문에 모공을 막거나 트러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는 연고로써 아주 작은 부위에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쓰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제품은 솜입니다 솜은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고 다이소에서 딱 두 가지만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둘 다 동그란 제품인데요 하나는 엠보가 있고 하나는 엠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보가 있는 것은 언제 쓰실 때 좋으냐면 아이 리무버 그러니까 눈 지울 때 굉장히 잘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 동그란 것은 부드러운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앞뒷면을 다 쓰실 수가 있는데 토너 충분하게 적셔서 닦는 토너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쓰기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적셔서 피부 위에 올려놓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두껍기 때문에 토너를 좀 많이 먹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질 자체가 부드럽고 가격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쉽게 찢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재질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 지우는 용도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엠보 있는 거는 엠보가 오돌토돌 있기 때문에 닦는 게 좀 잘 닦인다 그 다음에 토너로서 난 닦는 토너 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비싼 솜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만 가져왔습니다 저도 다이소 제품들 두루두루 써보면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잘 만드시다니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썼습니다 다이소에는 온라인몰도 있으니까 직접 가시기가 좀 어렵다면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